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워크해서 진행할게요.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오른쪽 사선 앞쪽으로 스텝, 왼발 터치, 터치한 왼발, 백 스텝, 백, 오른발 백, 왼발 백 사선으로 스텝, 오른발 터치, 마술을 워크. 두 번째 섹션, 오른발 락킹 체어, 포워드 리커버, 오른발 백랑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오른발 부위 스텝, 아웃, 아웃, 인, 인. 세 번째 섹션, 힐 잭 스텝, 오른발 백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힐 터치, 앤 트게더.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사선으로 힐 터치, 앤 트게더.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자, 각자 넣어볼까요? 1, 2, 3, and 4, 5, 6, and 7, 8. 자, 마지막 섹션, 위저드 스텝, 오른발 오른쪽 사선으로, 포워드, 포워드, 비하인드, 포워드. 왼발 왼쪽 사선으로, 포워드, 오른발 비하인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피벗, 윗네일 턴. 오른발 왼발 워크. 카운트로 한번 가볼까요? 1번부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4, and 5, 6, 7, 8. 자, 이 작품에는 리스타트가 한 번 있습니다. 포워드 3시에서 시작을 해서 16카운트를 하면 6시를 봐요. 그러면 6시에서 16카운트 끝나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리스타트가 한 번 있죠. 자, 3시에서 1번부터 시작을 해요.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리스타트. 1, 2, 3, 4, 5, 6, 7, and 8. 진행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and 9. 1, 2, 3, 4, 5, 6,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